피부의 노화 속도를 떨어뜨려주고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여드롬부터 모공, 각질이 생긴다든지 특수침착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잘만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피부 상태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레티놀이에요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성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레티놀을 뽑을 거예요 효능이라든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이거든요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원래는 처음에 여드롬을 개선시켜주는 목적의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는데 레티노이드 애시드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가장 자극도 심하고 문제도 많고 너무나도 이런 피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손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바로 레티놀입니다 확실히 레티노이드 계시드보다 자극도 덜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문제가 덜하니까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죠 손상을 받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피부 장벽뿐만 아니라 이런 각질 세포가 계속해서 분화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가 마치 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보통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재생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것은 각질 세포가 상당히 빠르게 확 분화를 해야 되고 무너진 장벽을 또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진피와 표피의 경계부가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점 늘어지게 되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신호 전달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 레티놀 이런 성분들은요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의 분화, 각질 세포가 계속해서 잘 만들어지게끔 분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해주고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튼튼해지고 되게 단단해지는 구조가 생기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되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진피와 표피의 경계부가 잘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서로의 신호 전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피부의 노화 속도를 떨어뜨려주고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티놀을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주름 개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레티노이드가 개발됐을 때 어떤 포인트였냐? 여드름이라고 했어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각질 세포의 분화가 상당히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염증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고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분화 형태 때문에 막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걸 톤오브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세포 계속 만들어주고 상체 재생이나 회복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여드름 역시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레티놀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아 나 피부 이거 되게 민감한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특히 레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티놀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용 처음에 할 때 너무 욕심내서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기능을 보이냐면 피부 우리 각질 세포 있죠 이 각질 세포의 톤오브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원래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원래의 속도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세포가 정말 그 순간순간 잘 정응해가지고 원래대로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제대로 뭔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이 초반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레티노익애씨드 이렇게 갈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았던 원료인 레티노익애씨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너무 붉어졌어요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어요 정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 줄여주죠 레티놀이 자 그래서 레티놀은 사용할 때 첫 번째 소량씩 사용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티놀 함량이 많으면 물론 효과가 좋죠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량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것부터 천천히 적응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레티놀을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사실 매우 도움이 되죠 초기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성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피부 장벽이 초기에 약해지죠 그러니까 되게 자극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때요? 레티놀을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초반에 잘 사용해주면 그런 자극이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격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손상을 받는 과정들이 많이 생기죠 물론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저는 시카 성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시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재생크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거 하면 어떤 성분이냐면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피부에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시카 우리가 시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줄임말을 제가 시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직접적으로 추출물을 쓰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가장 메인 원료 바로 아시아틱 에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에시드, 마데카소사이드 상처 재생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고요 항산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만 나온 부에서는 일단 우리가 각질 세포가 이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빠르게 분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할을 시켜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촉진시켜주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한 성분들이다 보니까 레티놀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 자극이 생기고 따갑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은데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라마드 콜레스테롤 지방성에 들어가 있는 장벽에 회복 들어가 있는 성분들과 함께 또 재생을 좀 촉진시켜주고 도와주는데 영향을 주는 성분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레티놀 계열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구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햇빛을 받았을 때 조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광감이성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성분이 많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성분들을 잘 만들면서 좀 안정화시켜서 낮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성분들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좀 따가워지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다시 좀 충분하게 보습과 재생을 해주고 다시 또 사용을 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점점 그 피부 상태가 레티놀에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될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레티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레티놀이라는 성분들을 잘 모르고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을 사용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티놀은요 사실 피부의 거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드름도 좋아지고요 피지도 잡아주죠 그 다음 모공도 잡히죠 피부결 좋아지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름도 개선시켜주죠 단점이 하나가 뭐라고? 붉어지거나 입내지고 따가워지는 약간의 민감성 피부에 쓸 때만 주의가 필요하고 그럼 이런 문제점을 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라든지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티놀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성분들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의 위험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시면 레티놀에 대한 부분들 좀 너무 겁나잖아요 겁난 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욕심만 안 내시면 되고요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상당히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이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